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보호 시트를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판매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F4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호 탭을 클릭하셔서 잠금과 그 다음에 숨기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잠금은 선택이 되어 있죠. 숨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지금 셀 서식만 적용하시면 화면상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기 전에 조금 있다가 잠긴 셀의 워크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토 탭에 가셔서 우리 시트 보호 작업을 하실 건데요. 두 번째 차트에 잠금을 적용한 후에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차트에 잠금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차트 영역 서식의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 그 다음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 차트의 부분에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잠금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잠금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시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요. 잠긴 셀을 선택하거나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고요. 정렬도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좀 내리셔서 정렬하는 작업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암호는 입력하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트 보호에 잠긴 셀의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정렬 세 가지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암호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십니다. 다음은 보호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려면 우리는 보기에 가셔서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통화 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상에 좀 작게 표시가 되죠. 100%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P2부터 H26 영역만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파란색 경계라인 A열 1행 위쪽과 왼쪽의 경계라인을 이용하셔서 A2셀로 영역을 B2셀로 영역을 수정해 주시고 H26은 오른쪽은 끝은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인쇄 영역 설정하시고 그 다음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요. G열과 H 경계라인의 페이지 구분선을 H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현재 내용 현재 B2부터 H26 영역만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습하시고 나서 내가 작업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160% 확대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시습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기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